야! 뭐? 언제 누구세요라며? 방금 니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. 어쩌라고. 니네 엄마 밤모당이잖아. 걱정하시니까 전화 한번 드리라고. 빽빽 신경 끄세요. 난 니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끌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살 수 있는지 불쌍해서 란다. 그럼 니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. 싸지 없는 년이. 뭐 이 시발 년아. 뭐 이 개같은 년아. 내가 너랑 다시 친구하면 개시발 미친년이다. 넌 원래 개시발 미친년이야. 야. 족까지마. 벌려까지마. 시발. 아우 씨. 야 강지구. 넌 니 지인한테 인사도 안하고 가냐 이 싸가지 없는 년아. 내 지인? 니 지인 아니었어? 나 그런 줄 알았지. 너 나한테 질투하냐? 어 나 질투해. 넌 니 주변에 있는 남자들로 성이 안 차지. 너 대학 다닐 때도 내 친구였던 남자애들 결국 다 꼬셔서 사귀어 놓고 며칠 뒤에 헤어지면 그만이었지? 난 시발 매번 너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. 니 그 싼티나는 남자 욕심 때문에. 야.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나본데. 애초에 개들은 너랑 남사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. 나랑 사귀고 싶어서 너랑 친구를 먹은 거지. 때려봐. 때려. 아! 이 시X. 이 시X형이 진짜. 아. 너라. 뭐라. 이 시X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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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